지금 북한 체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 체제의 문제,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느냐, 내구성이 어느 정도냐, 이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소식입니다.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 그리고 북한 출신이고요. 북한 권력 핵심에서 장성택 행정부장과 함께 일을 했었던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사포로 처형을 했다는 것이 아직 최종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게 그 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에서요. 고사총으로, 고사총으로 처형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고사총은 아시다시피 대공포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공공기를 떨어뜨리는,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무기인데 사람을 처형할 때 그걸 썼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공포심을 조장을 해서 누구도 반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이 관련해서는 장성택 처형 때도 고사총으로 처형을 하고 화형을 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상당히 반당족파 분자라든가 이런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처벌을 가해서 다시는 김정은에게 대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범 케이스로 그런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일 시대도 이런 식의 처형을 한 적이 있습니까? 김정일 시대 때 우리가 깜짝 놀랐던 것이 이제 90년대 말에 심화적 사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부관참시를 했습니다. 부관참시. 그 농업위원장 하던 사람 김만큼을 간첩으로 몰아서 이제 최고 수뇌부를 노리는 그런 간첩 활동을 했다 해서 다 죽은 사람, 혁명 열사롱에 묻어있는 사람을 애국 열사롱이죠. 묻어있는 사람을 꺼내서 이제 다시 처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과는 좀 차이가 나죠. 당시 김정일이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한 10여 명 처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년 됐죠. 그런데 70여 명을 죽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영철 인민무력부장도 정치국 위원이거든요. 정치국 위원이면 몇 명이 안 됩니다. 몇 명입니까? 정치국 위원? 한 10명 정도 될 겁니다. 당주한의 위원이 한 140여 명이 되고 그다음에 후보 위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정치국 위원은 한 10명 정도 안 될 겁니다. 청참모장이 정치국 후보 위원이거든요. 상당히 인민무력부장으로서 소열이 높고 핵심 간부인데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그런 회의나 절차 그리고 재판 이런 거 없이 처형했다는 것은 정말 경악할 노릇이고요. 그다음에 사신기관청, 과사청이거든요. 이 중기관청을 4개를 묶은 겁니다. 4개를 묶어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에서 구글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4개를 묶은 걸 6문을 넣고 쐈다니까 이게 시체를 다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처형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화염방사기로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정파분자들은 이 땅에 묻힐 자리조차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수백 명이 지켜보았다는데 그 수백 명은 어떤 사람들이 거기 동원해서? 이번에 장군들 몇백 명 지켜보았다는데 요즘 들려오는 얘기로는 가족들까지 거기 들이다 앉힌다고 해요.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마라. 그리고 그다음에 술렁이지 마라. 이런 주의까지 다 주고. 그다음에 청사를 사용 끝난 다음에는 소감 같은 걸 써내게 하는데 그 사용당한 사람에 대한 증오. 그런 감정을 다 쓰라. 그다음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 결의 이런 것까지 씌우게 한다니까 정말 엄청난 잔인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장소 강건종합군관학교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순환구역 안에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마 육사. 군장교들을 양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군관학교죠. 그리고 지금 사용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는 사격훈련장입니다. 한 100m 정도 되는데 구글사진에 자세히 나와 있죠. 목표물 넣고 그다음에 사격할 수 있는, 엎드려 사격할 수 있는 좌지들이 있고 그다음에 감시하는 그런 장소도 있는데 거기 한 30m 앞에, 100m도 아니고 30m 앞에 세워놓고 사신 거사총으로 쏘니까 시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원장님, 이 헌영철이 대장 진급할 때 김정은, 그리고 김경희, 그리고 최룡혜하고 같이 진급한 대장 승진 동기란 말입니다. 대장 진급 동기란 말입니다. 김정은의. 그리고 최측근이라고 했었고 불과 6개월 전에 러시아의 특사로 보냈었습니다. 김정은이.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을 불경죄, 졸았다라고 해서 총살했다. 총살인지 숙청이 100%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영철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승승장구한 그런 장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4월에 러시아 특사로 다녀왔고 작년 11월에도 또 러시아 국방장관 생일 축하 사줄잔으로 다녀온 러시아 통이고 김정은을 최측근에서 보좌한 최근까지도 가장 많이 수행을 해서 어떤 분이 신입이 가장 높은 사람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정확한 정보가 저에게는 없기 때문에 일단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졸았다. 김정은이가 연설하는 그런 장소에서 군사 행사에서 졸았다는 거 그다음에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반당 종파도 엿보인다. 정확하진 않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해석하기를 역시 사실 김정은이가 지금 5월 9일 날 러시아에서 있었던 전선기념일 행사에 못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영철이가 러시아 통이고 지난 4월에 또 러시아를 방문했었고 또 작년 11회로도 러시아를 방문을 해서 김정은이가 정말 화려하게 국제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서 러시아하고 접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 개별적인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첫째는. 일단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지원도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밀고 당기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역시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절대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자기 임무를, 그런 미션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였던 것 같고. 국제사회는 이미 김정은이 러시아 간다. 그리고 푸틴하고 만난다라는 것에 다 보도가 돼 있었던 상황인데 며칠 전에 취소됐으니까 좀 체면을 구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도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역시 결단을 내리는 것은 김정은이 했겠죠. 나는 안 간다. 그런 식으로 나는 안 간다.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현역처를 비롯한 물론 주로 대사도 책임이 있을 것이고 외교부 사람들도, 외무성 사람들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이유라면 지금 최룡에도 떨고 있겠는데 최룡에도 러시아 특사 가서 푸틴 직접 만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데 이번에는 미션이 확실하게 현역처력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졸았다든가 지시상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든가 어떻든 그런 이유들이 보갑적으로 작용해서 처형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첩보입니다. 그러니까 처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어디 감금되어 있는 것인지 또 숙청이 돼서 지방으로 내려가 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무게는 처형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각오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기록 영화가 나오고 있는 거고 보통 저런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지나서 없어지기도 합니다마는 벌써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났거든요. 처형이 만약 4월 30일 날 됐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현역철의 잔영이 지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두고 볼 필요는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김 의원님 이번에 숙청됐다고 또 알려진 인물들이 이른바 삼지연에서 회합했을 때 장성택 숙청하자고 결의했었던 삼지연 회동에 멤버들이 두 명이나 포함되어 있고요. 마원춘, 변인선, 한광상 이 세 사람 북한 지금 정권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고 이 사람들이 제거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셨습니까? 네, 마원춘이 설계 국장을 했었죠. 국방위원회. 그리고 중장 별까지 달고 김정은 수행을 꽤 많이 다녔습니다. 원래 군 출신이 아닌데 붙여준 거죠? 불구하고 국방위원회 설계실을 만들면서 거기에 국장 자리를 주면서 벼를 안겨준 거죠. 그리고 그만큼 신임한다 이런 뜻인데 많이 다니면서 주요 대상 건설, 설계를 맡았습니다 했는데 비행장 건설, 지금 신축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잘못했다. 사회주의 양식에 맞지 않겠다 해서 숙청을 시켜서 양강도에 쫓아 내보냈습니다. 완전히 일반 신문이죠. 그리고 많이 수행한 한광상 재정경래 부장 김정은 비자금 담당이죠. 그 사람도 숙청돼서 안 보이고 관련 기록물, 기록영화 이런 데도 다 삭제되는 거 봐서는 아마 숙청된 모양인데 그리고 변인선 작중국장 이 사람도 죽었죠. 그런데 참 이게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과거에 비교해 보면 우체군이 없는 일들이 많죠. 김정일 있을 때도 사실 회의 때 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석주 부총리 지금 안 보이는데 이 사람도 좀 잘 봐야 돼요. 요즘 안 보이는데 위험성 일부상 할 때 회의에서 까딱까딱 주니까 김정일이가 당신 오직 밤 뭐 하다가 지금 저냐 하니까 자기 싸이하고 딸이 싱가포러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선녀 딸을 봐야 돼서 밤새껏 자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다 하니까 당신 왜 딸을, 애기를 부모들한테 내보내지 않고 그러냐 하니까 방침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나쁘다, 수정해라 해서 내보낸 적도 있는데 이렇게 좀 유하게 사람들을 다루고 했거든요. 어진우 인민무력부장, 같은 인민무력부장인데 김정일 앞에서 합풍부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김정은이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자기가 권위가 안 선다고 생각돼서 그런지 그냥 가차없이 인민무력부장이면 진짜 북한 서열의, 군에서는 2인자고요. 그런 사람을 어제까지 용화, 아니 저 뭡니까 공연 같이 봤거든요. 3일 만에 끌어내다 죽여라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요. 아까 일부에서는 저희 북한군 장교 출신인 김정아 씨의 분석은 북한 군에서 봤을 때는 일반 장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민무력부장은 김정은 담이다, 군을 대표하는 존재인데 저렇게 됐다면 군심이 굉장히 흔들릴 것이다라는 분석을 했는데 북한의 권력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관료들도 있고 당료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 입장에서 지금 이런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안하죠. 아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 겁니다, 다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아마 그 제목 중에는 보의부에서 좀 조사 과정에 감시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거위충일수록. 그 과정에 아마 김정은 지시에 대한 불만사항 이런 것들을 표출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용됐을 텐데 그런 것들을 보면 다른 사람도 다 떨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 고모, 고모 부를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하는 정도면 다른 사람들의 목숨은 그냥 파리 목숨인 거죠. 아마 그런 식으로 사과할 것이고 자기의 속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표출을 안 하겠죠. 지금 이게 조금 북한 엘리트들의 속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 선생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걸 가지고 내놓고 불만을 표시하고 그러기는 불가능한 사이입니다, 저게. 자기 인민무력부장을 죽였다고 해서 인민무력부 군인들이나 장년들, 장성들이 야, 이게 뭐냐. 김정은이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무슨 불만을 표시하고 집단화 대사에 행동을 하고 그런 사연은 아니고 이제 정말 벌벌 떨고 있을 것이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는데 지금 극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지어서 저항을 하고 그건 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습니다. 좀 과한 표현입니다만 북한의 탑 엘리트들은 다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지 저도 그래서 현역 처리가 무슨 거부를 했다든가 불만을 표시했다고 지금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용어 숙청되는 거 다 봤을 것이고 장성택, 중국어 다 본 사람들이고 또 평생을 거쳐서 군 생활하면서 충성,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해서 복무한 그런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사석이든 공적인 자석이든 간에 무슨 김정은이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역시 저는 이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역시 과업 수행에서 결정적인 미스를 범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책벌을 가차없이 받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우리가 자꾸 이제 북한 장성택 처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놀라고 그러는데 북한은 수령 유일 체제이기 때문에 수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은 있으나 없으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가 없어지면 반드시 거기에 대안이 2선, 3선에 대비하는 그러한 체제이기 때문에 인민부력 부정 하나 제거했다고 해서 군이 흔들린다든가 국가가 흔들린다든가 주민이 동요한다든가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CNN이 또 보도한 고위탈북자 어제 김경희 독사에서 제기했었던 고위탈북자 박 모 씨가 3년 안에 김정은 체제 붕괴될 것이다 라는 CNN이 오늘 보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원장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고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보통 북한을 나오면 몇 년 사이에 붕괴될 것이라고 대체로 다 얘기를 하죠. 아직까지 몇십 년이 지나도 붕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김정은의 공포정치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봐서는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그런 것들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정책적인 결정 과정들은 경제에 포함해서 좀 유연성을 과거에 김정일보다 이렇게 좀 유연하게 더 많이 하려는 그런 우욕을 보이는 반면에 이제 통치 측면에서는 엘리트 장악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이렇게 처형하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김일성, 김정일은 사실 광폭정치를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포용을 하고 족을 많이 만들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우리가 많은 준비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전현준 원장님, 김광진 위원님 두 분의 분석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